라이픽 2번 생각해 흔한 남들처럼 착한 젖은 못하니까 차가운 것 같다 2번 생각해 흔한 남들처럼 착한 젖은 못하니까 자작하지 마 쉽게 웃어주는 건 널 위한 거야 아직은 잘 모르겠지 굳이 원하면 됐으면 환불 보듯이 뻔해 만만한 걸 원했다면 We could do it 개조울 때 더럽더러 We could do it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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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때 더럽게 내 나이게 다고 없어 사과도 하지마 꼬리도 없어 사과도 하지마 잠깐만 깜짝 놀라지 키키 폰나지 펌펌 폰나지 Yeah